하이브 지난 2022년 2월 16일 대비 약 11.31%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11월 17일 42만 1500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3월 24일 21만 40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6월 29일 482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8월 27일 9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하이브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27.60%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8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27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35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3월 17일 가장 많은 6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2월 22일 가장 많은 14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7.8%에서 약 15.27%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12월 2일 약 17.76% 최저 지분율은 2021년 4월 14일 약 7.19%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7,962억 원이며 2016년 352억 대비 약 2,160.85%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455억 원으로 2016년 103억 대비 약 1,301.88%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8.27%입니다. 순이익은 약 870억 원으로 2016년 90억 대비 약 866.42%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10.93%입니다. 하이브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35.61배이며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9.85배 ROA는 4.52% ROE는 7.26%입니다. 하이브의 시가 총액은 11조 8,063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33위, 코스피 종목 기준 33위,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7,962억 8,339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372위, 코스피 종목 기준 314위,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455억 1,564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84위, 코스피 종목 기준 169위,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870억 6,111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35위, 코스피 종목 기준 202위,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하이브에 대해 9회의 매수, 1회의 중립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중립입니다. ibk 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50만 원을 제시하였고 현대차 투자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239,5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389,50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374,000원에서 46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239,000원에서 285,5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4회의 중립, 31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하이브는 한 번에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6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9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